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요 착시 현상 테스트요 자 오늘은 물고기 모양의 착시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말이요 19년도 착시 콘테스트 1위 수상작이라는거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이 1위라고 하겠지만 이제부터 잘 봐봐요 자 지금 이 물고기는 양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거요 이제 이 물고기에 녹색으로 세로 수직선을 맹글어주면 말이요 이 물고기들은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겨 신기하죠? 이제 또 빨간색으로 가로 수직선을 맹글어주면 말이요 위에서 아래로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거요 이제 겹치는 곳 3군데를 포인트 잡으면 말이요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겨 또 겹치는 곳 4군데를 포인트 잡으면 말이요 상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겨 웜에 신기 반개하죠? 저 검은색 물고기는 계속 같은 반복을 하는디 어디에 트릭을 주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거요 어때요?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